바로 준비한 게 원래 10cm의 회상인데 얘 10cm 얘 10cm 얘가 젠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리야야 흔들어진 너희들 즐거운 것만이 그대가 나한테 너희들은 놓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내게 너 사랑을 위한 시간을 필요해 널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걸 언젠도 하고 싶으면 싫으면 그 날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봐 언젠가 내 애인한 사람이 너만 보면 끝일 것 같은 너희가 너희들 즐거운 것 내 흔들 즐거운 이 흔들 한 사람이 그대가 너희들 너보다 더 멋진 그런 남자 왜 이 암나 할까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 너 하나뿐야 속눈썹 치고 넌 뛰어가 고요미 너를 좋아 너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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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uego 감사합니다.